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워낙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자고 제게 좀 미안해 일단 요거 하나 저기 요거랑 어딨어요? 아 요거 요거? 아 요거 예쁜 거? 알겠습니다. 요거랑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요리수 요리수 빨간 거 요거 요거 네네 요거 요리수 그 다음에 저기 복지장국 아 요거 세 개 중에 하나? 알겠습니다 네 어제도 두 시간 겨우 잤어요 어제 3시에 끝나서 아니 어제 3시에 집에 도착해서 다섯 시에 다섯 시 반에 다시 나왔으니까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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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 어떻게 지금 양도 괜찮은데 본인 입맛에 맞게 양심 수발도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타임스타일...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섯 시 Paradiso 네zd achats 하지만 촬영의 즐거움으로 힘든 걸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다 보여요. 10시 40분에 백화점 앞에서 볼게요. 네.